열여덟의 하나 하나야! 우리가 중반 너도 하나야? 하나가 두 명이잖아, 이 학년에 갈등애리 진짜 이뻐 하나야, 하나? 나 거기서 반말 먹으니까 좋겠네 내 스타일 하나 걸려 귀 세 보여 나 내 스타일 그리고 너도 내 스타일 아니야 데이트할래? 어? 야! 너는 무슨 암호학원의 데이트야? 진짜 너야? 너는 여러분이 너는 모든 것 내 스타일 그리고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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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는 너는 너무 고마워 너는 너는 야, 그 부안이랑 김아가 존맛다라는 거 아냐? 침처도 똑같은 거 쓰고, 지갑도 똑같은 거 쓰고 나, 너가 친척에다 챙겼다면서, 되게 좋던데? 그거 좋지? 써볼래? 이거 되게 좋아 네? 미대의 가게? 아니 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나는데 너도 하나처럼 미대 준비하고 싶은 건가? 저 어? 하나야 분명적으로 봐주신대? 나 사실 나 먼저 갈게 잘 가 내일 봐 어?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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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또 마주쳤네? 진짜 운명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옆반이니까 마주치죠 우린 너무 달랐다 깨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친해져던 이유였다 우리가 친해져던 이유였다 깨세 그 후 그 멘에 이야 할 때 해 해 해 아나야, 뭐?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좋아해 라고 말할 것을 기억한다 정도?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 내가 내가 사랑한다, 그 나라에서 사랑한다, 지민의 맘을. 동비래 동비라드 동비래 동비라드 동비래 동비라 동비래 동비라드 동비래 동비라 요즘 시각 때문에 걱정 많다며 그냥 우린 그걸 해줄까? 내가 해주기도 했어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의 사랑은 내 사랑이 남아있어 너, 농구동아리 들어갈까? 나도. 들어갈까 해서. 너 농구동아리 들어가는 걸 싫어했었잖아. 갑자기 왜? 네가 있는 곳에, 나도. 우리, 저거 째고 따로 놀래? 네가 아니면 받았다. تم ملے تو ہر پر ہے نیا تم ملے تو سب سے ہے فاصلہ تم ملے تو جانو جا گیا تم ملے تو جینا آ گیا تم ملے تو میں نے پایا ہے خدا حقا 究ی تی نزیجو pakai ملے تو الگوانا او dynasty تم ملے تو باے سامی تکی سا تا volley سامی تا جزیجو ا超 س Norway 너 내가 하나 머리 쓰다듬는 거지? 싫어 선배는 동생 선물 뭐 샀어요? 동생? 네 왜 다들 내가 민영인 줄 알고 있는 거지? 내 동생 시우야 남시우 내 동생이 너 좋아한다고 내 동생이 너 좋아한다고 하여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